안녕하세요 박변답하다 제3회입니다 박재진 변호사TV에서 전해드리는 이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려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7월 6일에 아이스에서 발표했던 유학생들 신분유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하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그러면 현재 유학생들의 신분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6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취소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합의를 봤죠 그래서 7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캔슬하기로 하고 적용하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3월 13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3월 13일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총 3가지 시나리오로 주어져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월 13일의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학교의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의 변경사항은 학교에서 꼭 10일 이내에 내용을 아이스에 업데이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임의들 다 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 가이드라인 하나씩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냐면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이나 대체 수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가 전격적으로 모든 수업을 중단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건데요 이때에는 학교가 다시 수업을 할 때 학생이 다시 등록을 하고 다시 수강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가 있는 한 학생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하고 똑같냐면 방학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수강할 의사만 있으시면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대체 수업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학생이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학생은 모든 온라인 또는 대체 수업을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민국 규정은 학생 비자로 있는 분들은 한 과목 또는 3크레딧 이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ESL이나 M 비자로 있는 분들은 또 온라인 수업을 아예 들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는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F 비자 모든 F 비자 그리고 M 비자도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셔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응급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어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들으시면 신분 유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또는 대체 수업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해외로 출국을 한 경우 어떻게 될까 학생은 온라인 또는 대체 수업으로 수강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만 듣는다고 해도 그것을 해외에서 듣는다고만 해도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I-20 그러니까 세비스상의 기록상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어도 계속해서 액티브한 상태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에 출국해서 5개월이 지나시면 그러니까 학업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시면 5개월 후에는 세비스 기록이 인액티브 스태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입국을 하시려고 하면 I-20를 새로 발급받고 또 세비스 피도 새로 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이민국에서는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수업을 들어도 세비스가 계속 액티브한 스태러스로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다시 개강을 해서 대면 수업을 재개할 때 여러분께서 다시 입국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입국하실 때 필요한 것은 I-20에 그동안에 대학에서 대면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져 있으시면 입국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는 학교에 편지 또 추가적으로 받아서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입국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제가 입국을 할 때 혹시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나요 안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게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을 혼동하시냐면 비자와 I-20 그러니까 세비스상의 기록이 액티브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비자는 보통 학생 비자는 5년씩 유효한 걸 받으실 텐데요 비자는 입국 시에 유효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점에서 그 비자가 유효해야 미국에 입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다 맞추시고 대학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시는 것은 유효한 학생 비자 F1 비자입니다 그리고 I-20 세비스 기록이 액티브한 I-20 를 가지고 계시면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 조치로 이번에 발표된 3월 13일에 발표된 응급 조치로 비록 5개월 이상 해외에 있다고 해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유지하셨으면 세비스 기록이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학생 비자가 만료된다 F1 비자가 만료된다 라고 하시면은 대사관을 통해서 학생 비자를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비상 조치가 3월 13일에 발표된 비상 조치는 I-20 를 액티브한 스테이러스 유지해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그러니까 입국할 당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제시하셔야 하는 학생 비자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학생 비자가 그 기간 동안에 만료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학생 비자 재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입국장에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었어도 비자를 웨이브해줘서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국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비자가 익스파이어되도록 하였는가 그리고 만약에 비자가 익스파이어됐다고 해도 다시 그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비자가 익스파이어됐어도 내가 아이투에니가 있으니까 입국 시도해 봐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좀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충분히 여러분께서 새롭게 비자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입국을 하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입국 거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의 학생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6일에 주한미국 대사관이 7월 20일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의 일부 비이민비자 업무가 재개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된 비이민비자 캐리고리는 F비자, 학생비자, 그리고 M비자, 트레이닝비자죠 그리고 J비자 신청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자들은 이제 가을 학기에 시작될 대학들, 학생들 이런 분들께서 받으셔야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6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지시킨 비자 캐리고리들이 있습니다 H1B, L, 그리고 J비자 J비자는 여러가지 캐리고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자들은 12월 31일까지 발급이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규 이민비자 그러니까 영주권도 12월 31일까지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비자들, E비자라든지 투자자 비자들이요 E비자라든지 R비자, 중교인비자 등이 아직 지금 언제 재개될지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9월쯤에, 9월 이후쯤에나 업무 재개 발표를 하지 않을지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긴급비자 인터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족들의 장례식이라든지 치료 목적 또는 긴급한 회사 업무, 비즈니스 업무로 미국을 방문하셔야 하는데 무비자 입국이 거절되신 분들 이스타가 거절되신 분들은 꼭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긴급 인터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리뷰해서 긴급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대사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난주에 우리 뉴욕주 렌티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단답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주 렌티비 지원 프로그램은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들 중에서 누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뉴욕주에서 따로 리뷰를 하고 그 따로 리뷰를 한 후에 신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7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서류 잘 리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실업수당이 수입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PUA 주당 600불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감소되지 않은 분들 또는 수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렌티비가 총 수입의 30% 미만으로 유지되시는 분들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수입 기준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요 PUA는 7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3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가 될 부분들은 그 이후일 텐데요 8월 이후로도 계속해서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뉴욕주 렌티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는 곳은 웹사이트로 hcr.ny.gov.rp에 들어가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변답하다 제3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 답변을 듣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 영상의 주제와 관계없이 어떤 질문이든 아래 댓글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재진 변호사 TV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